어?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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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들을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은? 대박 너무 이시키였는데? 족발 어 비자! 나왔네? 비자! 스케줄 할 때도 그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드라마를 봐요 항상 금성월 약간 이런 드라마 최아 엄마였지 근데 엄청 좋아해서 이 아들이 완전 친엄마 좋아해 이 여자가 입양을 데리고 자기가 딸 역할을 맡고 찬빈이가 4월이랑 좋아해 그 4월이가 아빠가 건축사야 유명한 설마 4월달에 태어나서 4월이야? 어 맞아 5월이도 있어 2월에 태어나서 난 9월이야 엄마 2월이네 나도 엄마야 얘네 안 봐 절대 그냥 꽂혔어 저희 연습생 숙소에 너무 저빨을 먹고 싶은데 문 앞에 CCTV가 있어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감사합니다 여기에 3만원 있어요 신발끈을 이렇게 두개 묶어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자 감사합니다 콱 묶어주세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3만원 확인해달라고 3만원 먼저 확인하세요 3만원 먼저 확인하세요 3만원 묶어서 드렸어요 맛있는 조빨을 저희가 얻었죠 인생 드라마입니다 전현이 내 펜스턴을 유정전배라고 돼 안 먹었죠 안 먹었죠 어떡해 나 표정관리 안 돼 어떡해 나 표정관리 안 돼 어떡해 나 표정관리 안 돼